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공묘입니다. 오늘 그라치아 화보를 찍으러 왔는데요. 이쁘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이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곳에 올라와서 키가 갈 것 같네요. 이쁘다, 얘가. 오늘 살짝 드시는 것들이에요? 카메라 살짝 볼게요. 어떻게 지내? 망한 느낌이다. 끝나고 뭐해만 한 번 더 할게요. 끝나고 뭐해? 고생하셨음. 아니야, 아니야. 운동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아, 끝나고 뭐해? 마지막 인사인 줄 알았어. 아, 네. 다음 촬영 찍으러 갈까요? 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한다, 너무 멋있어. 아, 진심이죠? 영혼 없이 계속 거기서... 이거예요, 이거? 아니야, 우리 영혼에 넣었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미카우. 사장님이 제일 진적성이었어. 아저씨가 너무 예뻐. 신나, 지금.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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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진 찍고 계실 거일 수도 있어.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알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찍어주는 거 같은데. 찍을게요. 안녕 어머머머 지금 진짜 멋있어 지금 포즈가 잘 나왔어 지금 멋있어 야 나왔다 와 진짜 되는 거예요? 오늘 그라치아 7월호 화보를 잘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너무나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너무 이쁘게 저를 꾸며주셔서 사진도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라치아 7월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 공명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